아빠 다녀오셨어요? 인사 안 해? 다녀오셨어요? 다시는... 내가 먼저 내줄 거야 오늘 여기 옥탑에 이사 들어오는 날이라 청소 좀 해주려고 청춘은 옥탑이지 서영시장 개발권 따내는 게 네 첫 임무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최근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력 사업이에요 그걸 당신은 어떻게 하지? 이거 실망입니다 강지우 씨? 정말 강지우 씨? 저를 아세요?